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달콤하고 그 맛은 아주 맛있어요 고추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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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매콤한 식감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덮밥 너무 얇아서 먹어주면 안타깝다 hydrogenated 오징어 고춧가루 저는 제가 먹는게 정말 맛있어요 소스는 전혀 맛있어 맛있지만 조금씩 먹어야지 고소하고 고소하고 간장에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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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맛도 더 맛있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